지옥 제일 못되고 마음이 덮여 가리고 있고 조금 더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고통이 많아서. 그래서 무한지옥 그래요. 무한지옥이라. 없을 못자, 사이간자. 쉴 사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그 백천만 것 난조우라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법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사람 됐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갔다가 나무토항 만나가지고 훤히 바다 밖을 볼 수가 있듯이 그 우연, 물론 원밀에만은 우연은 아니겠지만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사람 됐단 말입니다. 사람 됐어도 다행히 다에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육신이 우리가 성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축복든지 모릅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그럼 모든 존재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지니까 특히 모든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책하게 느껴집니다. 힘이 부치니까 자기가 그렇게 쓰니 이불 안 들으면 이불 안 들으면 마음대로 치기가 어려워요. 무거워서 흙이 아니고 손이 와 있고 며느리가 있고 해서 다 살펴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신세는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그야말로 참 그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불성이나 우리 자성이 비로소 참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이란 것도 생각념자, 부처, 불자 그 마음의 근본자리 마음의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은 이것이 물질이라든가 어떤 무생물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산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생에 살다가 인연 다해서 마음 따라 보면 그것도는 몸통이 무엇이 남습니까? 물질만 남단 말입니다. 물질이란 것은 이것은 원래가 물질은 사실은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란 것은 잠시간, 잠시간 우리 어비 우리 마음의 어비 마음이 덮인 어비 잠시간 각 원소를 긁어 모아서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이라 그 몸통이나 다른 물질이나 모두가 다 순간순간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상이기 때문에 사실로 어느 공간이나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 중생들은 그렇게 그 사실로 없는 것을 우리는 투체력의 본질을 못하니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중생의 병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감투나 자기 권성이나 모두가 다 잠시간 있는 것까지 지금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통을 위해서 험한 그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소중한 자기 생명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입니다. 그렇게 복잡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들이 우선은 우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 알고서 즉 무명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지 없는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무지 무명을 못 떠나면 그때는 우리 행동으로 옮길 바람은 없겠지요. 말로 또 갖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몸으로 그때는 남 때리기도 하고 또는 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부처님은 손을 이렇게 오른손 들고 안 계십니까? 오른손 들은 것이 이것이 무예신이라 무예신이라 내가 지금 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중생의 공포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서운이 이것이 손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손은 이렇게 알로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은 여운이라 그대를 중생의 바람으로 내가 다 죽였다는 이것은 서운이에요. 부처님의 서운은 참 그야말로 철저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그런 자비가 나오는가? 천주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뿌리가 같으니까요. 김가도 광대 무변의 마음이고 박가도 광대 무변의 마음이고 다 모두가 광대 무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광대 무변의 마음을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만큼 마음이 좁아집니다. 온전히 좁아져요 그것이. 좁아지면 얼굴도 그냥 찌푸려지고 그래요 그것이. 얼굴만 찌푸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그렇다는 해가 옵니다. 우리 부처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면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나 우리 정신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란 것은 적어도 이것은 지도인물 아닙니까? 지도인물이란 것은 적어도 온전히 온전히 자기 욕망 온전히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는 떠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는 것이에요. 그도 자기가 나설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가마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대받아서 추대받아서 상황을 또 판단해가지고 정치를 좀 하는 것이지 그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고 하고 50목은 60목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다니면 그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앞으로 바른 사회가 몇백 년 뒤에 오는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인간이란 것이 본래 타고나운 근본적인 성격은 다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금사락이 갖고 그런 보배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보배를 쓰지 않고서 엉뚱한이 자기 손에 간 걸로 해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허무히 보낸단 말입니다. 아까 화두놓고 연불어세 그 말씀을 제가 하다가 말했습니다만 그 화두란 것이 화두란 것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중국 속나라 때 나왔습니다. 화두를 지금 놔야 한다는 지금 당위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우리 불자님들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다든가 또는 금생에 자기 스승이 했다든가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 종단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습적으로 거기에 다 묵수해서 덮으러 따라갈 때가 지금 아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아주 냉철한 그런 취직적인 정보로 해서 우리가 정사를 판단해서 비판해서 가려야 돼요. 화두란 것은 중국 속나라 때 속나라 때 대종고서임 대종고서임이 비로소 정형화시켰습니다. 달마서임이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달마서임 밑에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그런 분이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그 뒤에 마조서임이나 임재서임이나 그분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속나라 때도 참수한 사람 다 화두운 것이 아니라 그 대종고서임 급하만 그렇게 화두를 그이가 정형화시켜서 화두 쪽으로 유도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저사해서 적극적으로 저사해서 화두를 반대하던 수임자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화두 없이 잠자코 마음을 관조하는 관조하는 그런 묵조선을 또 헌파한 이른바 조동정이나 조동정이나 해서 천동정각수임이 그것을 또 지도했어요. 또는 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그 아미타불 화두를 해라 이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대종고서임하고 화두를 내놓은 대종고서임하고 같은 시대하고 같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는 그런 관계가 모호해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 그것을 제가 아주 물언조언을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대종고서임하고 같은 동갑이 진월창조선생님이란 그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기왕 화두를 그렇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미타불 아미타불 넉짜로 화두를 해라. 아미타불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 불교란 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화두란 것도 역시 마음의 본래를 깨닫기 때문에 참사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그 의심만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그 부처님을 우리가 100% 우리가 100% 신뢰하는 그런 아미타불 화두를 해라. 그래서 그 진월창조선생님이 화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 속나라가 지나가서 그때는 명나라입니까 명나라. 제가 이와 같이 구구헌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심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빠서 스스로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고찰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속나라를 지나면 명나라입니까 명나라 때가 연수도 굉장히 많고 명나라 때가 고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속나라 때보다도 훨씬 고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파 화두를 한 그 파에서 또 고성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들은 다 화두를 반대했어요. 화두파에서 나왔는데도 화두를 반대했습니다. 누군고 하면 운서주경이라 지금 선관책증이라고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운서주경이라 그분도 그 명나라 그 불교를 지도하다시피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명나라 때 제일 유명한 부위입니다. 운서주경이라 또는 감산덕천이라 이분도 유대한 부위입니다. 또는 자백증가라 이분도 유대한 부위이고 또는 지옥우익이라 이 네 분이 명나라 때가 사대고승이에요. 사대고승입니다. 사대고승이 다 한결같이 한결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창도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째서 지금까지도 참선권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것은 그 송나라 때 송나라 때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려 때 해당합니다. 고려 때 고려 중국들에 가서 대종고서임이 이끄는 급파가 세력이 제일 그때는 강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왕이면 법을 배울 바에는 세력이 제일 강원 쪽에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두호는 그쪽에서 법을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려 때인데 고려 때에도 고려 말에 없다는 불교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어차피 타락했는가 하면 전교로 한 것이 정치 세력과 항상 간격을 두어야 되요. 그런데 정치국은 딱 밀착이 되니까 말입니다. 권력이 밀착이 되면 그때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많이 불교가 굉장히 부패해서 여러분도 아시나마 신동의 같은 또 그런 성령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 부패했으니까 그때는 또 새로운 혁신 세력이 들어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2조가 서지 않습니까? 2조 500년 동안에는 고려 때 고려 때 뭐다 불교를 잘못 드리고 또 그 부패한 그런 앙하로에서 과보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꼭 나쁜 일하고 우리가 그래놓으면 꼭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 과보로에서 2조 500년 동안에는 우리 불교가 배붙습니다. 그 유교인들한테 그냥 빚박 당해가지고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스윙들은 서울 장안도 서울 장안도 500년 동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빚박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교가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가 2조 500년 동안에 중국은 명나라 때가 되어서 가장 불교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 때 통해서 가장 불교가 왕성할 때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명나라 때의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렵까지 들어온 그 부패 상황이 그 나중에 일제 36년간이나 또 8로 해방된 뒤에라 유교사변이나 이런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도저히 제대로 궤도 있게 발전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내면 그냥 화두를 한 번도 안 해보면도 그래요. 참선도 안 해보면도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판 지금 현저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마가 한 것도 아니고 석가물인가 한 것도 아니고 육조 해령세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이 육조 단경이에요. 육조 단경에도 화두라 한 마디도 없습니다. 없어서 다만 여러분들이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아까 보리만큼 여러분들이 외셨지요.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우리 마음이 본래로 자성이고 불성이고 그 불성 가운데 불성 가운데는 불성이 끝도가 또 없는 그런 자리가 청정법신이요. 그리고 청정법신이 내내 우리 마음이 있죠. 또 청정법신 가운데 만력이 들어있는 자비나 재나 모두가 거기에 월만히 들어있는 그 자리가 즉 보신이란 말입니다.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적인 것 우리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모두가 그것은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에 몽땅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개발만 미처 모두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자 글자를 안 배원도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겸하려면 원만한 구조기라 다 들어있습니다. 학교 안 갈 수밖에 없으면 안 가도 무방하고 말입니다. 배울 수 없으면 안 배워도 무방하고 우리한테 모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육조 혜연 선생님 같은 분도 대도인이고 육조 조사지만 그분도 일자무시였다고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학문을 다 배우셨지만 학문 다 놓고 6년 고행에 참설 안 했습니까? 오직 명상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석가모님 만화 지금 모델 하무는 이유가 없습니다. 석가모님께서 갖추고 있는 모든 지혜나 덕성을 지금 다 갖추고 계십니다. 또는 방법도 지금 방법도 뻔해요. 모두가다. 우리가 본래 부처근이 본래 부처근이 부처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한 생각도 안 놓치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산매에 듭니다. 산매에 듭니다. 산매에 들어오면 산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짜리 불성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불성을 깨달아보면 그때는 볼일 다 본 셈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못 배웠다고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같이 팔십 다 된 그런 사람이나 또는 어느 나라 똑같이 모두가 다 부처님 아까 말씀드린 바 진여 불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여 불성은 더욱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낳고 안 낳고 하는 생사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생불멸하고 불구 부정이나 오염되려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공해가 심해도 역시 우리 불성은 오염이 안 됩니다. 그 불성은 바로 우주의 참다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일심정념으로 일심정념으로 그 부처님의 부처님의 명호 이름으로 해서 마음이 모아지면 그들은 차근차근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고 또는 눈도 빛나고 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불 회양문에 가서 이런 본문이 있어요. 광명 변조라 광명 변조 광명 변조 연불 중생 섭취 불사라 광명 변조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은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이나 모든 존재의 근본 모습이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또 바로 그때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고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지적인 빛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빛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각도 없이 우주에 충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닦아서 깨달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광명들이 빛나온다는 말입니다. 광명이 빛나오면 그때는 우리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 행복도 그때는 차근차근 더 충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가르치면 꼭 다만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그 축복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뭔 약속인고 하면 어떤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를 이익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여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변조 연불 중생 섭취 불사라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이 변조라 두루 우주에 충만해 있거니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이 안을 나오고 그냥 외면하고 말면 지질이 다 있는 것도 우리가 차지를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린이들도 어머님한테 꼬마들도 졸라야 그래야 어머님이 사탕도 사주고 또는 꼬마 같으면 절도 자주 주시고 허치지 않습니까 중생연불 불안하기라 중생의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야 부처님도 중생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고 허세야 됩니다.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 고구정령이 타일러주신 것이오요. 여러모로 보나 어떤 의미로 보나 닿기도 좋고 공덕도 빠르고 말입니다. 해원대사도 말하는 것이 공고위진이라 공이 높아지고 또 닿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 고향인데 우리의 근본 고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두구나 가다 근본적인 향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향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 나서 우리가 그런 그리움은 우리가 편성해야 돼요. 그 부처님한테 간절한 내 고향이고 내 생명의 그것이 근본자리고 말입니다. 또는 모든 행복과 모든 그런 공덕을 다 약속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을 명상하기 참 오죽 참 좋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더위하고 싸운이라고 좀 지르고 있지만 가을은 정말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부처님의 참 은혜입니다. 이 선혈은 가을에 절대로 우리 생명을 남기게 많으시고 제일 쉽고 제일 공이 많은 연불로 해서 연불로 해서 꼭 자기의 본래 명목자리를 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obligations 이 조심 ź 명목자리 지ặ 이 아무리 의미 흥 들어 네 쉬 감사합니다.